언니 안녕하세요 리 안녕 레 안녕 안녕하세요 죽겠다 자리가 없대 오랜만에 두 자매가 만났어요 첫번째 온 장소는요 만 땅입니다 만 땅 한 장소 한 장소 이러한 장소 문은 이렇게 문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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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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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맛있겠어요? 찜찜 볶음밥 볶음밥 그리고 감자 감자 똥냥꿍 맛있어? 맛있어 아니 아니요 어떤거?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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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요? 맛있어요? 고마워 맛있어? 맛있어?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 돼 응 일단 감자부터 배를 채워야지 아빠 이거랑 이거랑 섞으면 돼 섞으면 돼요? 응 섞어도 돼요 자 샤브샤브 네요 샤브샤브 라오스 진짜 가족이네요 네 언니랑 애들이랑 릴레 언니 히리비 송이 오늘 어린이날이라 가지고 라오스 어린이라서 외식하러 왔습니다 샤브샤브 샤브샤브 얼마에요 미야? 22,000원 라오스어로 35만 끼 맞죠? 35만 끼이고 한국 돈으로 한산하니까 22,000원 라오스사람들 샤브샤브 좋아하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argeted 이게 뭘래? 하지만 하지만 이거 더러워요 맛있어요? 세포? 네 보면 Man 이거 잘 먹네 얼른 먹어야 돼 잘 먹어 아빠가 먹을게, 아빠가 먹을게. 걱정하지마. 먹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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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방 알아? 먹방, 먹방하고, 돈 벌어야지. 나중에 라오스 오면 우리 리 유튜브 하자. 먹방 하자. 리. 하고 유튜브. 약해볼까요? 약해볼까요? 고맙습니다 아시켜먹는다, 펜타세트 아름다운, 이게 뭐지? 뷔기인 펜타세트 고맙습니다. 아멘